백성들의 역병에 시달리고 탐가노리들이 반을 치는 옛날 옛적 그 뒤 숨하던 시절에도 사랑의 누님은 선남선녀가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남원 부사 아들 이몽룡과 퇴기올매의 딸 성 주장이라 하더라 하늘이 정한 백필 백년가야 오늘이라 생민의 예전이오 만복의 근원이라 비난이 부귀 영화를 길이 길이 누리소서 한올림 종한 백필 백년 백필 백 백필 백합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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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거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올라간 이 몽룡은 돌아오지 않으려고 5대 변사또의 실청을 들지 않는 준양이는 결국 목중에 다치게 되었다 갈까보다 갈까보다 이 임따라 갈까보다 와이엉 쑥대날버린 귀신형 저 마법방에 잔자리여 생각나는 것은 이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나 손가락 비를 내어 사정으로 힘을 찾아볼까 간장에 썩은 눈보이오 이메와 사흘을 그려볼까 개문허추널같이 번쩍이 솟아서 빛의 보정에 천정맞춤 정원이며 보정을 허위 꿀 수 있나 내 사랑은 잎꽃의 봄중꽃을 들고 들면 부동 앞에 성남도 맘부석이 될 것이오 부동 근처 성남은 삼삼옥이 될 것이오 생전사옥이 웅톱을 알아주미가 빛두란 말이냐 북대의 어미 그 신형 저 마법방에 잔자리여 생각나는 것은 이뿐이라 내가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떼랄랄랄랄랄랄랄리 그 신형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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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춘영아씨 딱해서 어쩐지 아니 한양가 도련님은 왜 여태 소식이 없는겨 내 속이 더 터져 죽겠구먼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내가 후딱 한양에 댕겨오기라도 해야 건데 아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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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은 성하느냐? 오지도 않는 목령의 놈은 그만 있고 사또의 숙청을 들거라 너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냐? 아가! 어머님, 님을 못 보게 죽게 되더라도 내 무덤 앞에 선들과 나무는 망부석과 상사목으로 서방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아가! 어찌 일어난 것이냐? 소녀 일부 종사를 택했으니 서방님이 아니면 차라리 죽겠사옵니다 어머님, 이 불은 용서하세요 아멘고사 출두요! 아멘고사 출두요! 누가 보면 네가 아멘고사인 줄 알겠다 아, 형원아! 예, 예 도련님! 그 춘향아 씨가 고문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갑자기 얼굴이 폭삭 늙었는디? 우리 그냥 갈까요? 어허, 이놈! 아이, 좀 후회하실 것 같은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장모에게 가서 내가 왔음을 알려라 예, 도련님! 아, 아니지 오사님 아이고이고이bone 마님! 접니다! 방자여! 아, 고개 좀 들어보십시오! 예? 방자? 으잇 너 이놈 잘 만났다 서울 가서 목룡이놈 찾는다고 설치더니 뭐한다고 이제 와서는 의욕만 비쩍 티비는 겨? 아이구 아이고 이것 좀 녹고 하셔유 우아이구, 나한테 막 그러냐! 아이고 아이고 우리 출장이는 이제 죽게 생겼는디 멍룡이 도문 안오고 아이고 장모 아유 몽룡 이몽룡 으잇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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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불 맞네 우리 사위가 맞네 아이고 이제 우리 출장이는 살았네 그려 아이고 출장아 어서 일어나라 사위가 어사가 돼서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 출장이는 퇴기 월메달 소리 안 듣고 어사 많이 소리 들으면서 살건데 그려 경사났네 경사났어 히잇? 고생이 많았구나 출장아 늦어서 미안하다 저는 도련님만 못하게 돌아왔으면 괜찮습니다 아 해피 엔딩이니 박수를 좀 쳐요 좋다 자 다음 자도 출장 지금 모아고 있는 겨어 우리 사위가 장원급제 서사가 됐는디 어서 잔치를 베풀어야 될것 아니요 자 조선팔도에 있는 재직군들을 다 풀러 모아 풍악을 울려라 예 마님 자 그럼 지금부터 풍악을 울려볼까요? 예 싫은가 본님 목소리도 천천히 다시한번 풍악을 울려볼까요? 예 좋다 그럼 로가가 루야 아메고사 생들여 박수 Ba 박수 박수 아멘 아멘 아멘